하임아 아빠 안 하지 파이팅 아빠 여기 하임아 아빠 뭐해? 아빠 일하고 있었지 그거 뭐야? 하임아 걔 이름 뭐야? 응? 걔 이름 뭐야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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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이거 이거 응? 이거야? 하임아 이제 어린이집 못 가면 돼 네? 코로나 있어가지고 코로나... 어 코로나 있어서 이제 집 밖에 못 나갔대 어떡하지? 마스크 끼는데 마스크 쓰면 된다고? 진짜 똑똑한데 하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요롱 이리 와봐 요롱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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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임이도? 올라올거라고? 호롱이도 안아줘 호롱이도 안아줘 호롱이도 안아줘 이제 비숑티가 좀 나아 하하하하 내 입이 좋다 그치? 응 요롱이가 좋아 아빠가 좋아? 호롱이 호롱이 반말하지마 호롱이 아빠가 좋아 요롱이가 좋아? 호롱이가 좋아? 호롱이 엄마가 좋아 요롱이가 좋아? 호롱이 한 명만 둘 중에 한 명만 호롱이 아니 둘 중에 한 명만 한 명만 호롱이 와 진짜야? 나 하임이 바로 올릴 수 있다 어떻게 해? 하임아 응? 요로게 이제 다른 집 보낼게 요로게 이제 다른 집 보낼게 호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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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노래 불러줘 시작 호롱이 안 되겠다 보낼게 아니야 빨리 노래 불러줘 시작 호롱이 나비야 나비야 이 나라 오 나라 호롱이 띡띡띡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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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둘 다 내 거야 아 호롱이 호롱이가 살려달라는 거 같은데 아니면 호롱이 호롱이 세상에 좋겠다 딱 봐도 귀찮아 못 잤네 화면들어봐도 뭐지 호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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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어떡하자고 너네 둘 다 호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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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졸리지? 호롱이 너 졸리구나 아빠 옆에 잤네 그러면? 호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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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롱이